오늘의 세 줄 유의학 1.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자가 설거지녀를 좋아한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하다. 2. 시장 논리는 위대하다. 3. 욕심을 부리되 뒷감당을 각오하라.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남자가 우월하니까 나쁜 남자여도 사귀는 겁니다. 남자는 설거지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가 예쁘니까 설거지 결혼이어도 참는 겁니다. 남자는 비싼 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좋은 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으니까 비싸도 사는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나쁜 남자인 이유는 그래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가 남자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능 좋은 차를 비싸게 파는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짝짓기 시장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 자신의 짝짓기 행동을 상당히 정교하게 조율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레드필에서는 착한 남자 전략을 쓰는 평범남이나 열등남에게 알파메일처럼 나쁜 남자 전략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피컵 아티스트에게 훈련을 받아서 알파 코스프레를 하면 여자에게서 섹스나 사랑을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속이기는 힘듭니다. 여자도 냉혹한 짝짓기 시장에서 진화했기에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상당히 잘 파악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레드필에서는 착한 남자 전략이 몽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 평범남이나 열등남은 착한 남자 전략을 써야 짝짓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지도 않은데 인간성도 더럽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우월한 남자를 담아면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남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예쁜 여자를 담아면 설거지 결혼이 되기 쉽습니다. 남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외제차를 담아면 카푸어가 되기 쉽습니다.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냉혹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면 세상을 너무 물로 보는 겁니다. 시장 논리 시장 논리